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鱼에게 조그마한 남성 쟈쟈 짜잔 이게 뭐에요? 이거 무슨 주스 만들었어요? 이거 망고 주스 망고 주스 맛있겠다 아빠 나나 먹자 응 나나 먹자 여운하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뭐야 내일은 엄마가 집에 오는 날이야 드디어 집에 오신대 야완아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엄마 오셨을 때 환영해요 하는 뜻으로 주스를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그게 뭐예요? 파인애플 맛있겠다 그냥 먹을 거예요? 아니 그걸 갈아서 주스에 넣어서 먹을 거예요 야완이 그냥 먹고 싶으면 돼 그냥 먹고 싶어요? 야완이 그냥 먹고 싶어요 야완이 그냥 먹어볼게요 우리 하나는 그냥 먹고 하나는 주스 먹는데 갈아서 먹자 어때요? 음 맛있어요? 굿 오늘은 일단 통당근 주스를 만들 거예요 당근 여기 있다 당근 세 개를 넣으세요 영은이 세 개 알아? 세 개? 네 세 개 하나 둘 세 개 파인애플 두 개를 넣어주세요 응 응 좋았어 다 됐었다 됐다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하나 둘 다 열이 주신데요 태어내래 많이 많이 안 흐르게 잘 해야 돼요 그만 위로 막 흘러 나오네 다 됐다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짠 올리면 생기지요 자 당근 그림 찾아봐 당근 그림 응 됐다 됐었다 이거 당근이잖아 응 당근 눌러요 눌러주세요 한번 볼까요? 잘 갈아졌나 한번 볼까요? 잘 갈아졌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세 개 세 개 아 됐다 완성 아 이제 이쪽도 이쪽도? 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근대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 양현이 아까 근대 먹어봤다고 했지? 한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아까 달콤하다면서 아빠 나 한 입 먹어볼까? 아빠 나 한 입 먹어볼까? 네 샐러리 한 입 먹어봐 combo 아빠 못 먹어볼까? 샐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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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같이 불릴거야!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같이 불러야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연이 힘들 때도 아빠가 불러줄까? 연이 힘내세요 아빠가 있잖아요 아니야 연이 안힘들어요 먹고 있어요 둘이 뿐이잖아 아빠는 오이 좀 까고 하나 넣어주세요 오이 반개 넣고 계란 얼음 입에 근데 내장 이게 갈리나? 이거 아이스모토? 응 이거 말고 안녕 안녕 오이 엄마 줄 웰컴 주스를 만들었어요 귀여워 여기 딸기 바나나 만들어줄까요? 요네, 아빠가 왔어 알았어 오잉해봐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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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안에다가 샐러리를 뭐야 샐러리를 안 먹어 근대잎을 당근 당근만 넣어서 같이 먹어볼까? 어울릴 것 같아 배에 넣을까 그러면? 딸밥에 딸 먹어야 되는데 어때? 따봉? 아 맞다 어제 엄마 집에 오면 얼음탕에 어휴 어휴 하나씩 먹을까 우리? 아, 이것도 엄마한테 드릴까? 내일? 다른 말고 조금 조금? 이거 요네, 먹으려고? 아휴 아휴, 여인이 여기 묻은가 봐 아휴 자, 내리세요 오늘 어머니 집에 오는 날이에요? 어, 글쎄 모르겠네 모르겠네 오는 날이네 오는 날이야? 응 그럼 집에 엄마가 계신지 한번 볼까? 가자 응 엄마 야은이 진짜 만져놨어 진짜 응 야은아, 우리 냉장고에서 꺼내주자 가자, 가자, 가자 냉장고에 있어 그리고 와봐 얼른 딸기도 있대 얼른 딸기도 있대 얼른 딸기도 있대 응 우리 또 한번 먹어볼까 딸기 바나나 우유 여기 있어 엄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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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좋아하는 초록색이네 이건 뭐예요? 근대주스예요 근대주스예요 이거 뭐예요? 딸기바나나 주스예요 딸기바나나? 응 이거 먹어보자 야은아, 엄마 뭐 먹어보자 뭐 먹을까? 딸기바나나 딸기바나나?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죠? 응 엄청 맛있지 어때? 이건 엄마가 힘이 나는 것 같아 이제 또 뭐 먹어볼까? 녹색 녹색 먹어볼게 근대주스예요 근대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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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주스? 응 응 어때? 아니 되게 상큼한데 레몬도 들어갔어 레몬 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응 나는 완전 그 풀맛을 상상했는데 맛있네 응응 되게 상큼하지 응 신선한 느낌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집에 쉬어야 되는데 이거 아 선우주같은데 걸리는게 거의 없다 응응 엄청 갈꺼 같아 나도 어제 갈면서 어 이거 깔끔하게 갈리려는 했는데 그냥 알아서 잘 갈려주기 편하더라 오 맛있다 영훈아 이제 이거 먹어볼까? 응 이건 뭐로 만들었어요? 당근 당근? 엄마 좋아졌을까요? 응 그럼 뭐 들어갔어요? 뭐 들어갔을까요? 당근 당근도 잘 끝났는데 영훈아 애기한테 한번 가봐 이리 와 편지 왔어요 류나한테 편지 들고 와요 편지 무슨 맛이지? 당근 달콤한데 약간 새콤한 맛도 있는데 응 맛있는데 어때?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 들어가 여보 근데 진짜 어 맛있다 어 가봐야 되겠다 아이고 류나야 그럼 여보 문장 사서 크랩 복숭아 나온 복숭아를 만들어봅니다. 아 두둥! 사은지 왔어요! 고맙습니다. 여보 뭐든지 주스가 되네요. 맛있어요. 맛있죠? 고마워요. 지운이 좀 나는 것 같았지? 고맙습니다. 이거면 나무인데... 고맙습니다.